자, 그런 말이죠. 일단 오늘 뭐 춤의 레전드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? 춤 영상을 좀 서로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포문을 2분으로 열어야겠네요. 장댄서. 장도연 씨의 춤. 우와! 이거 처음 없다는 얘기는. 아니, 그러면 실력파로 전폐하는 장도연 씨의. 진짜 너무 창피하다. 춤 모음 영상부터 보겠습니다. 슈퍼 벌써 12시. 오우! 속으로 나는 처하나라고 하는 거야. 나는 제니다. 잘하네. 잘해. 길다. 그만해. 야, 걸그룹을 다 뽑아있네. 어머, 어머. 오마이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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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이네, 오마이갓. 오마이갓입니다. 키 큰 사람들이 추면 좀 약간. 길어서 헐렁헐렁해 보이고 좀 그래 보이는데. 또 키 큰 사람이 춤을 잘 추잖아요. 그럼 되게 시원시원하고 멋있어요. 그렇지. 아직은 늘 시원해. 미풍, 미풍 정도인 것 같아요. 장풍이 안 됐나요? 옴풍, 옴풍. 그런데 잘하는 거예요. 박자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. 어디 가서 혹시 소문내도 될까요? 배윤정 씨. 그거는 입다몰라. 확실하시네요. 어디서 전해들었다고만 얘기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저는 도연 씨하고 연말 시상식 때 같이 했었어요. 맞아요. 진짜 잘하셨어요. 진심으로? 진심으로. 그리고 되게 노력하세요. 사람이면 해야죠. 근데 이거는 진짜 코미디 프로니까 좀 웃기게 하려고 한 것 같고. 아유. 제대로만 배우면 난리 나겠네. 그럼요. 부끄럽습니다. 그럼 세 분의 영상을 좀 볼까 하는데. 진짜입니다, 진짜. 어머. 이거 봤지. 지금 너무 섹시한 거 아니에요? 내 거잖아? 너무 멋있잖아. 유정인가? 저랑 춤출 때 너무 멋있더라. 의상을 저렇게 입을 때 더 멋있어. 너무 멋있어. 사실 코멘트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싶어. 근데 하셔야 된답니다. 제가 무슨 코멘트를 하죠? 같은 그 스트릿 댄서. 배운정 씨는 스킬이 보이지가 않고 표현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저는 사실 이렇게 막 파워풀하고 막 쪼개고 이런 것보다 저는 선 위주로 여성스러운 춤을 좀 좋아해요. 생긴 거랑 다르게. 저는 좀 라인이나 여성적인 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여기 두 분은 뭐 아주. 잘게 쪼개죠. 다 이렇게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, 본인들만. 그게 너무 좋아요. 맞아요.